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풍기는 노인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렴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 냄새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자 특유의 냄새를 말합니다. 사실 냄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날 뿐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의 채취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노인 냄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불쾌감을 느끼고 오랜만에 만난 귀여운 손주, 손녀가 품에 안기기를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어느 기사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왠지 노인들의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없었던 이 냄새는 도대체 왜 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 정말로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나는가? 두 번째로 노인 냄새가 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 냄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몸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셔서 냄새와 관련된 걱정은 모두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땀이 나거나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요.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는 다 다르지만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액치증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나지 않던 퀴퀴한 냄새가 몸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퀴퀴한 냄새는 일명 가령취 또는 노인 냄새라고 불리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령자 특유의 냄새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퀴퀴한 노인 냄새는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인 냄새가 왜 나는지 원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줄어든 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건조해지면서 땀의 양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땀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신가요? 그런데 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5, 60대가 되면 땀 배출량이 줄어들다 보니 몸속의 노폐물을 비롯해 노인 냄새의 큰 원인이 되는 바로 노네날대아이드라는 성분이 몸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줄여서 노네날이라고 부르며 노화가 시작하면서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노화가 시작되면 피지가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두께는 얇아지고 점점 산성화되는데요. 이때 피지 속 지방산이 잘 배출되지 않고 산화하게 되면서 박테리아가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인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이 활발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네날이 피부 모공에 점점 쌓이면서 더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각종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땀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냄새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냄새는 피부에서만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입에서 나는 냄새도 심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노인냄새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입안에 줄어든 침분비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과 마찬가지로 침샘에서 생성되는 침분비량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입이 자꾸 마르고 구강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잇몸질환까지 생기게 되면 불쾌한 구취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병 약 등을 복용하실 경우 입안에 침분비량을 줄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입이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후각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냄새를 정작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70대가 되면 약 75%의 후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쾌한 냄새를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관리 또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냄새를 진한 스킨이나 향수로 가리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냄새를 냄새로 덮으려는 이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냄새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속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물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60에서 70세가 되면 체내 수분 함량이 남성은 50%, 여성은 45%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은 신진대사 기능까지 떨어뜨리고 근육량 감소와 피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느려졌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내 냄새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신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되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미온수가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켜주기 때문이랍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필요한 하루 수분 섭취량은 2.1리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리터는 음식으로, 나머지 1.1리터는 물과 음료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채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두 번째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 때 기름기가 많은 육류를 드시는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보다 채치가 강한 편인데요. 이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채소나 과일 등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해 악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커피보다는 녹차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향균 및 탈취 효과가 있어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 대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일 중에는 사과, 블루베리, 딸기, 채소 중에는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당근, 탄수화물 중에는 메밀, 현미, 검은콩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하루에 15분 이상 햇빛을 쐬며 산책을 하는 겁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적당히 흘리는 땀은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 냄새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산책할 때 쬐는 좌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방지할 수 있고 노인 냄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건강한 뇌와 뼈를 만들어주니 일석삼조에 효과가 있답니다. 다만 너무 과한 운동은 땀을 너무 많이 나게 하여 오히려 안 좋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책 위주의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씻는다입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날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냄새가 나는 중요한 이곳을 빼고 씻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작 노인 냄새가 나는 부위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 날 성분은 주로 정수리, 목뒤, 귀뒤, 겨드랑이, 땀이 많이 차는 발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사타구니처럼 살이 맞닿아 접히는 부분 등에서 특히 심하게 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꼼꼼히 씻으신다면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매주 1에서 2회 정도 30분가량 탁목욕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리고 쌓여있던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바디로션 등으로 피부를 충분히 보습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입속 청결을 돕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질 하실 때 칫솔만 사용하시나요? 만약 입냄새가 고민이시라면 구강청결 제품을 함께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혓바닥 백티를 제거하는 혀클리너와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시면 입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외출하실 때는 무설탕 껌이나 가그린 또는 구강 스프레이 등을 챙겼다가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 함께 식사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틀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틀리 냄새도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틀리 전용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내고 하루에 한 번은 틀리 세정제에 담가 놓아야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고 구치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은 냄새가 뱀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가 잘 되는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밖에 안 입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젊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호르몬도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입은 옷은 이미 불쾌한 냄새가 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퀴퀴한 냄새가 뱀 옷을 계속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입었던 옷은 꼭 세탁해 주셔야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도 영향을 주지만 옷에 뱀 냄새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과략근이 약해지다 보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주 겪는 전립선 비대도 노인 냄새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속옷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갈아입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채취를 풍기는 겉옷이나 양말, 침구류 등은 자주 세탁해 주시고요. 그리고 냄새 유발 성분인 논의 날은 방의 벽이나 장롱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해주는 방법도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노인 냄새의 원인과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노인 냄새의 원인에는 줄어든 땀과 침해 분비량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물 마시기, 햇볕 쬐며 산책하기, 샤워하기, 항산화 식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구강청결제 사용하기, 옷과 속옷 갈아입기입니다. 일상생활을 더 쾌적하고 자신감 있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